북한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한에서 수신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북한이 위성통신과 연결된 데이터 서비스를 개방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당국은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최근 북한에 입국한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외국인의 휴대전화 소재를 허용하면서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사인 다음 카카오는 북한이 해외로 나가는 데이터 통신은 전체 용량만 체크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신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